버려버려! 오케오케오케 우와아아아 궁쳤어? 어 야 점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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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 마 게이들 게이들 어 게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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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애들 때리면서 계속 궁 채워야겠다 자 가자! 궁 쓰러 가자! 그렇지! 아 나 궁 없지만 갈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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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70%인데? 어 일단 인사함 들어가 어 일단 인사하면서 애들 좀 만져주면 금방 이렇게 교감되면서 궁차 180%요 교감되면서 들어가요! 야 잠깐 위도우다 위도우 오른쪽에 무시해 그냥 센카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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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쟁전에 이거는 통한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상대하고 랩차 해보세요 여러분들 별이 저기는 레벨 126, 118인데 저거 90대가 2명인데 이걸 그냥 얘네들은 실패하고 우린 대성공 그렇지 이야 싹쓸이했다 아 로스트는 찍어줘 걸그룹전략 어떻게 보면 진짜 오버워치만의 그런 재미네 안되겠다 싶으면 2키로 총알 다 먹어버리고 나머지 두판 이기면 5승 5패간다 아 우리 막 밀기하는거 개쩔었다 아 저기 또 나왔으면 좋겠다 아 스밀라고 진짜 아냐 그름바 또 하나번에 또 걸려야 되잖아 안되는데 어 레전드 어 뭐가 아 꾸명림이야 풍청 10개 고맙습니다 아 그랬어? 잘했어요 룬 레이서가 룬 레이서 어 괜찮다 이번에도 야 이번에도 좋아 누가 누가 공격이야 어디나와 안나오지 여기 왼쪽에 아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오네 수비네 나 바스티온 낼게 수비만 바스티온이지 솔드 할까 오랜만에 레클이? 아 여기 레클 좀 애매한데 여기서 본인들이 끌리는거 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거 하세요 저는 방송하는데도 지금 바스티온 고릅니다 그래 인성 보여줘 왜 제가 방금 한조로 27킬을 하고왔다 아임가 잘했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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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탐박 없음이 그냥 여기저기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6명은 어 빡치는거 6명은 행복한 게임이야 게임은 역시 이겨야돼 역시 지는데 행복하면은 싸이코지 근데 우리 그때 그랬잖아 지는데 개 행복해 그거는 약간 우리 싸이코긴 해 우리도 우리 계속 지는데 막 개 웃으면서 했는데 개 완전 거의 이기는 반 분위기는 이기는 반이야 저는 바스티온 여기 있을게요 여기로 했는데 많이 오더라고 들어왔어 이정도 깔아놨으면 애들이 나오다가 헤드샷 맞고 죽겠지 나 죽더라도 나 죽더라도 3킬한다 죽더라도 3킬한다 나중에 와요 우리팀 죽으면 이 전략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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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버려요 응 전 짐 빼러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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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안 오네 아냐 와 와 잡았어 한명 잡았어 한명 잡았어 두 명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어 이 스터디는 이제 백업 나이스 저 오른쪽 숨어있나 저거? 아버님 거기 가자 이제 어 어딨어? 아니 D가 없어 D가 없어 D가 없어 D가 없어 D가 없어 난 여기서 죽이고 가야돼 난 여기서 죽이고 가야돼 난 여기서 나 때문에 1인공 됐어 여기여기 난 여기서 죽이고 가야돼 뭐 겐지가 내가 무시하고 가냐 나 죽어 나 죽어 오케이 오오 총알 없었어 너도 호그 총알 난 여기서 인생 걸고 가야돼 나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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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것도 내가 야 내 작전 괜찮았잖아 솔직히 이 정도면은 진짜 마무리 작전 마무리 작전이 뭐였는데요? 어 어 아니아니아니 마무리 마니안완이 아니 아니 이게 뭐가니 할 수 있어 야 야 아 근데 야 아니 솔직히 여기서 1데스 하면서 저만큼 죽이면 진짜 야 이거 작전 괜찮은거지 시발 아 나 고철 먹고 싶어 아 저 홍범이 저거 아 나 고철부터 죽었다 야 근데 이 정도면은 어 내가 원하는거 다 했어 나는 저기 안에서 그냥 안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 줬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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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기차 안에 쑤셔 박아야돼 저기가 은근히 애들이 온다니까요 어 어 나도 경험이 있어 아 내 포탑 내 포탑 피없어 아 안오고는 못백이야 저기는 폭탄 받아라 폭탄 조심해요 폭탄 조심해 왼쪽에서 왔구만 약간 뒤에 그냥 라인 땡기세요 뒤에 라인 땡겨 그냥 라인 땡겨 어 기업 못하니까 오케이 어 어 같이 죽었어 승룡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이거 2층에 안에 맥크리 들어갔어 맥크리 로스트님 비치기 조심하세요 어 나 파워해 쪼락 도망갔어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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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계속 밀어 좋아요 아 나이스 라인 날려버렸다 좋아요 좋아요 낙타식 가버렸다 오른쪽 위에 창에 빨강색이 파랑색 앞에 서기 못하게 그렇지 그렇지 훌륭해 내 포탑이라 파기라 난 난 죽었는데 포탑이 자꾸 키래 하하 노자야 형 그거는 주인보다 낫지 어우 개 웃기네 흘러 주실래요 오케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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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겠는데 이거 20초만 막으면 돼 20초만 이거 어 할 수 있겠는데 할 수 있겠는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안 지켜 오케이 오케이 지켰다 지켰다 내가 가능해 난 내가 가능한 위치여서 할 수 있겠는데 나이스고 나이스고 어 쿵 나이스 쿵 나이스 어 좋아 좋아 쿵쿵쿵쿵쿵 좋다 야아아아 좋아 이까지는 금방 밀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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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는 그냥 순수하게 내가 볼 때 이번 판에 파스티온 안에서 골목사건이 컸어 남들은 모르지만 난 알아 빠르게 밀어붙입시다 루시오크할게요 오케이 그렇다면 나는 아 갑자기 젠야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어? 쩔쩔 젠야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나네. 아! 이상한거 하지마. 왜? 왜? 소드 좋아, 이거. 멀리서 그거 뭐지? 바스티움 카운터도 되고. 잘할 수 있지만 해도 돼. 잘할 수 있지만. 소든 어색? 여기는 소든 어색해야겠다. 우리 아무 탱커 없는데 그냥 가자. 어... 가보는 거야. 어, 이거 한 번만 딱 밀면 우리가 끝나. 루시우, 루시우 저기 붙어있어요? 차에 붙어있어, 무조건. 루시우 무조건 차에 붙어있어. 우리가 알아서 힐 받으러 갈게. 오케 오케 오케. 차에서 두 분. 어, 그래. 분위기 탔을 때는 브레이크 밟는 거 아니야? 발짝거리는 거 마냥 계속 점프해. 그래 그래 그래. 죽어서라도 천국에 가서라도 하이파이브 해 그냥. 브레이크 밟지마 그냥. 엑셀 밟아. 그런 문장은... 우리는 저거 이상만 가면 돼. 그런 문장은 이제 그냥... 왼쪽 중앙으로 갔다, 바스티움. 그냥 멘탈 날아가면 하는 거야. 중앙 문 오른쪽에, 바스티움. 아, 저 끝에? 아냐, 아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우리 문 바로 앞에. 아, 오케이.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점크래그그 박았다. 더... 더 박았어요. 더... 더 박았어요. 그거 나가다가... NG가 어렵지. 여기는 왼쪽으로... 아, 나 왼쪽으로 나가야겠다. 어, 주선 초반은 뚫어대니까 라인이 낫겠다. 저 머리 위에 그거 있는 거 같은데. 그거 뭐야. 그거 있어. 이끼를 저기. 맥크리 있어 맥크리. 야 밑에 까고 가게. 이 스사님. 제가 갈게요. 뭐 있어? 까고 가. 아 저 오른쪽에 있구나 아 저 오른쪽에 있구나 위에파라 위에파라 아 옆에 옆에 바스티언 옆에 바스티언 왼쪽에 바스티언 있다고 몇번 말했는데 아 그말이었어 아 저기다 저기 어떻게 왼쪽이야 저 오른쪽이야 저거 왼쪽이잖아 우리 중간문 나가자마자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아 방금 왼쪽이랑 말했잖아 그렇지 나이스 야 바스티언 잡았어 전진해 전진 바스티언 잡았어요 전진해요 가가가가가가가 바스티언 잡았어 으어어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구 한 밀었는데 아 이것도 맥클리아 봤네 8으로 따융 아 이걸 맥클리아한테 걸리네 그냥 쏠라봐가 Na 기치기 한번 가능했는데 네 방벽 파괴 방벽 파괴 오케이 밀어 밀어 어 밑에 어 바스티온 쿵 바스티온 쿵 바스티온 쿵이야 어 한 명 인생 한 명 한 명 갔구요 폭탄 받으래 폭탄 받으래요 아아 폭탄 컷 폭탄 컷 아 이게 계속 누르니까 안보여 이게 조금만 더 밀어내 조금만 더 밀면 더 밀어 더 밀어 아 뭐야 아 미친 아니 첫판 아닙니다 저거 맞추긴 맞췄는데 로켓 3승 7패에요 지금 3승 5패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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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오케이 오케이 야 이게 초반에 애들 얼마 안가게 하니까 이게 좋네 우리가 그만큼 딱 한 번만 끝내면 되니까 이거 한 판만 이기면 지금 우리 5승 5패야 4승 5패까지 됐어 지금 역시 우리 아들 오 왕기야 왕기 우리 아들 아니야 아들 없어? 날아가는거죠 난 여기서 죽어 하하하하 저게 왜 하이라이트야 이게 내 아들이 있으니까 포탑으로 처치해 내 아들이 있으니까 아 저거는 진짜 화면을 반으로 반 보여줬으면 좋겠다 진짜 최고의 플레이 상속제 하하하하 어 역시 자식농사는 잘 지어야 돼 하하하하 여러분 드디어 이제 많이 왔어요 배치 경기가 이제 초록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 연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맞는 말이지 어우 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여기 평균 연령이 몇이야 지금 하하하하 군대를 안 깎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네 하하하하 어 가자 하하하하 더이상 나의 얘기 놓고 맨지 뭐 다 해놓고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뭐야 전설 나왔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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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마지막 배치고자 갑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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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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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뱅 크릴 룬 이 로조합 야 좋다 상대방 레벨 좋아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아 그래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차이도 안 나지 어 이 정도면 아까 전 막 별 몇 개 막 이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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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할만해 이 정도면 수비야 야 내가 바스티온 나 바스티온 나 자리잡는 감각 생겼어 아 그럼 이번에는 내가 마모님 지켜드릴게 메인 아 그래요? 응 예전에 성공했던 전략이나 한번 해볼까요? 뭐랄까 그거? 그냥 뭐 이제 흔하지만 그래도 근데 수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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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전략 못하지 공격이면 모를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트럭 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예 어 아니야 수비도 트럭 탈 수 있어 아 그래? 아아 그렇긴 하네요 아 그렇긴 하네요 수비도 수비도 트럭 타면 돼 아 그렇긴 하지 맞아 수비도 트럭 타면 돼요 어 무임승차 하면 되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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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임승차 조졌다 타지 말라고 없지 수비를 하고 그렇지 우리가 그거 타고 이기면 진짜 상대는 정말 빡치겠다 근데 여기 너무 가까워서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너무 위치가 극혐이야 어디할까 여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기 한번 근데 여기서 뒤에서 올 수도 있는데 아 여기 2층 갑시다 2층 네네네네 수납만 조심해요 정문 사이드 막는다 어 그냥 저희 여기 있죠 그냥 네네네 여깄죠 어 조금 우리팀 죽을 거 생각하고 야 최강조합 어 미안하지만 우리팀 좀 죽을 거 생각해 라인바스 메드시 최강조합이죠 2층에 바스티어 보기 힘들거든 화물 벌써 움직이네 룬님 빠지세요 룬님 너무 혼자밖에 없어요 거기 아무도 지원을 안가요 지금 옆에 있어요 저격까지 해주고 있고 난리났다 나 올라오다 리퍼 올라온다 대단하고 리퍼 올라온다 어 어 야 내가 뭐야 뮤리카인데 리퍼 맞다 리퍼 맞다 리퍼 맞다 파라다 파라 어 뒤 뒤 뒤 뒤 뒤 오케이 어 근데 여기 여기 있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 파라가 있어가지고 파라가 있어가지고 파라가 있어져 빠지는게 나을거같아 이태차가 지나간다고요 야 우리 그냥 뭐 이거 뭐 하이패스냐 우리 팀 이름 이렇게 다 보내줘 이렇게 루시오라는 거기에 있는거죠 라인 있어요 오케이 잡아주고 아니 저거 뭐야 저 파라야 저것도? 네 파라야 아! 아 쟤 다 잡았는데 지금 야 파라 내가 두명 컷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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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 맵은 한 두 개까지는 내준다고 생각해야 돼 아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아 아깝다 조금만 더 치면 되는데 가모님 어디에요? 저요 여기 있어요 그냥 게임 풀 하세요 괜찮아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저기 아직도 파라 두명이야 어 뭐야 좀 이따 파스존 안하던지 어우 눈아파 아우 야 나 라섹했는데 아우씨 대눈아픈네 저거 뭐야 파라 뒤에 아 리퍼 아 리퍼 아 리퍼 거의 다 잡았는데 근데 사실 라섹했는데 나는 햇빛 보는게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 난 3일밖에 안됐을 때부터 그랬고 근데 그걸 당분간 안보는게 좋다고 일부러 안보려는데 아무렇지가 않아 나는 어 뭐야 리퍼 아 1링크 많이 내렸어 나이스 도와주려고 뒤에 따다를 갔는데 바로 거기서 궁 써버리네 와 야아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거 안되겠다 와 둘이 쌍 일렸네 이게 여기서부터 막간지 아 미친 궁 써 와아 이건 완전 펍치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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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지금 바꿔야겠다 리퍼로 갈게 리퍼 리퍼로 뒤치게 갈게 그래 룬형 말대로 두개까지 내주는거니까 지금부터 막지 뭐 와 리퍼 내 뒤에 있었어 아 이겼어요 리퍼땅 여기서 이건 이제 막아줘야되는데 여기서 막아야 와이차 아 이걸 또 힐이한데 어우 폭발이 끊이질않어 그냥 더이상 밀리면 안되는데 위험한데 얘 그냥 아 스티어 봤어요 뿌우우우우 굿뚝굿뚝굿뚝굿 굿뚝굿뚝 아 뒤에 뭐야 나 왜 자꾸 날아다녀 밀어 밀어 오케이 어우 나이스 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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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방금 여기다 못들어낼 줄 알았는데 잘했다 내가 방금 라인하트 거 바드 푸시기 좋구만 어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대부 대체로 다 뭉쳐있지만 언제 어떻게 궁을 맞을지 모르니까 아 안파라 개같이 그만 쏴 아이씨 어 갔다 알았다오 저거 돌진 안맞게 할라고 저 폭탄으로 날렸는데 리포 온다 리포 온다 아니야 리포 오지마 어 옆에 있었는데 끌려가네 공쓴다 공쓴다 아니네 오케이 3분 45초 막을 수 있을까 오케이 끊어주고 오케이 끊어주고 어 제가 궁까지 뺐다 개나이스 한 명이 파라만 봐줘 내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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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티온으로 막을게 오케이 어우 투 파라 미치건데 그냥 저 파라는 야 우리 원거리 공격 누가 있어 지금 끊으려면 지금 야 끊을 사람이 이스터진이라고 운영밖에 없네 어 아니야 아직 왼쪽일 때가 아니야 아 뭐야 아 여러분 지하에 파라 있어요 지하에 계단 밑에 파라 있어요 조심하세요 왼쪽 계단입니다 정의충 와 한 방에 갔네 와 나 궁선 더 안돼 더 보내 만 자자자자자 괜찮아 괜찮아 많이 보낼수록 우기가 힘들어져 위에 위에 리퍼 위에 리퍼 공업사 리퍼 공업사 내가 리퍼 잡으러 갈게 리퍼컷 리퍼컷 타는 밀어주시구요 최대한 오래 버틸건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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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네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그렇지 잡아주고 루슈 잡아줘 가 야 우리 분위기 개 좋다 차민아 아 위에 위에 리퍼 계단 그 난감이요 왼쪽 위에 궁 없어 지금 34%야 아 나 총알이 없어가지고 하나 팔아온다 팔아온다 오른쪽 왔어요 오른쪽 이제 슬슬 리퍼 궁 탈 때 됐어 상대방 리퍼 그럴거야 아마 하나 뒤로가서 부끄리는거지 왼쪽은 계단으로 들어갔어요 뒤쪽은 뒤쪽으로 오케이 아 까비 1분 40초다 1분 40초 이 라인만 대체하고 리퍼 궁만 안당하면 돼 아 리퍼 궁 아깝다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리퍼 궁 끊었나? 내가 뒤에 있어 라인 하도 궁 뺀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불 말릴 것 같은데 이제 그럴거야 괜찮아 괜찮아 메르시 궁 차있어 지금 팔아 하나 컷 팔아 하나 컷 나이스 폭탄 받아라 나 또 어디서 어 폭탄 온다 폭탄 뒤로 빼 나이스니까 야 폭탄 꼈어 폭탄 꼈어 폭탄 꼈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야 나이스 그치 사고 한번 치고 올게 가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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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아 나 한 명밖에 없다 비행기 위에 비행기 안에 리퍼 어 에이 에이 나이스 리퍼 비행기 안에서 뒤로 빠졌다 계단으로 왔어요 계단으로 어 어 어 나 죽었어 에이 아 나 죽었어 계속 가 계속 가 30초 남았거든 30초 남았으면 여러분들 30초 남았으면 여러분들 비버 돌았어요 비비 이제 진짜 이제 진짜 궁 탐이야 이제 진짜 궁 탐 이제 진짜 궁 탐 이제 진짜 궁 탐 이제 진짜 궁 탐 오케이 리퍼 컷 나이스 샷 근데 이거 뒤로 밀면은 뒤로 밀만큼 다시 저거되는 거야? 어 그런거 같아 상대방 어 누가 민다 어 어 라인하러 라인 그렇지 그렇지 어 시간 다 됐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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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그렇지 와 한 라운드만 이기면 돼 한 라운드만 한 라운드 남았어 거기까지만 오면 돼 우리 어 우리야 생각보다 잘 막았어 그리고 괜찮았어 이번에 우리가 역으로 밀었잖아 근데 여기가 확실히 뚫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 저희가 진짜 힘든건 맞아 어떻게 할까 나 젠야타 할까 그냥 나 일단 윈스터에서 상대방 위도 있으면 그거 끊을게 나 젠야타 할게 왜 그건 아닌거 같아 왜 그냥 딜용해 그냥 딜용해 그냥 다 너무 그거 너무 물몸이야 그건 인정해 어 조립퐁해 조립퐁 오케이 바스티온에서 저랑 같이 여행이나 하죠 미쳤어? 여기서 바스티온이 왜 지금 공격있네 지금 차 위에 올라가면 되니까 아아 아아 그럴까? 아 그 말이 있구나 오케이 그럽시다 음 그럼 나도 차에 붙어야겠구만 그럼 나는 시선을 끌어야겠구만 차에 붙을때까지 우선 공격에서 날파리 하겠습니다 메르시가 어그로는 최강인데 일단은 보여주지마 보여주지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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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지마 우리 안보여주고 볼려면 저 위에 창문있어 보여주지마 보여주지마 여기 창문에서 보면 다 보여 내가 바스티온 고르면 백파할거야 타려는거 나는 안보여줘 어 이거 그거야? 저 밖에서 안보이는거? 밖에서 안보여 어 역시 어 위에 그런 창문이 있어? 바스티온 바스티온 토로비원도 있어요 오 개이름이네 토로비원도 맞고 토로비원도 차 위에서 찬다 그러네 아오 저 저 싸가지없는 새끼 저거 저 왼쪽에 왼쪽 집에 바스티온 중앙에 바스티온 어 저거 내가 터뜨려 벵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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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면 다 볼수있어 어 중앙에 바스티온 중앙에 바스티온 바스티온 조심해 저거 근데 라인있다 바스티온 어디에요 아냐아냐 지금 어 지금 어째 내려가야돼 내려가야돼 2층의 창문은 안보인네 쟤넨들한테 내가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갈게 지금 상대 지금 뭡니까 화물에 토르탔어요 토르비원 왔어요 고물 아 저기 뭐야 터레 어 뭐야 조심해 위에 바스티온이랑 라인 내가 신사 끌까 내가 신사 끌게 중폭해 드릴까 그냥 터뜨려 보여 그냥 아예 오케이 바스티온이 바스티온에게 障kel 가자가자아 무브무브브브브브브 самых 무브74 문브 아~~ 야아 잠깐만 우우vs э오 들네 치료한번 하고 를 오늘 오늘 지금 올라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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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올라오지마 깻이라깻 falando 방어만 클로rimin페 Wayne 파라부속고 파라 부속고 파라 부속고 무브 무브 야아 야아 잠깐만 아우샤 어 네 네 치료한번 해봐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 어 지금 올라가 안올라는데 오케이 파라 무섭고 파라 무섭고 파라 무섭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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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어 파라파라파라 다시 응징했고 와 나 살려 한 번 더 죽여 영웅은 죽지 않아요 그렇지 영웅은 죽지 않아 죽어서도 살아있는거지 나이스 나이스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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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죽었어 어 우리 좋아 나 한번도 안죽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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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릴라로 어그로 끌게 이거 방탄유리죠 예 감사합니다 어 어 잠깐 방탄유리 조금만 앞으로 가주세요 지금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야 나이스야 개나이스 어 몇번 쓰면 깨져요 조심하세요 어 괜찮아 괜찮아 충분해 조조조조조조 어어 아주 좋아 지금 아주 좋아 개학살... 개학살이야 지금 개학살이야 지금 개학살이야 개학살 진짜 이장션이야 어어 완전 개학살이야 지금 개학살 어 좋아좋아좋아 좋 Organizated 백치님 XX found 보호막 몇개 esta 오 개학살 y 개학살 학살 오진다 학살 오져 지금 바스토온 컷 바스토온 컷 그렇지 그렇지 야 개쩐다 야 야 개쩔어 이거야 완전 완전 대박이야 지금 야 나이스 궁 나이스 궁 야 이거 하이라이트 내꺼다 야 하이페이스 하이페이스 개오졌다 진짜 야 이거 완벽하다 야 아 랭크존 승려 야 이거 진짜 대박이었어 진짜 이거 내 실점에서 봤어 무조건 내 실점에서 봤어 이건 그냥 미쳤어 그냥 완전 퍼레이드 돌았어 진짜 어 그냥 여기서 바스토온 잡아주고 어 딱 쓰러주고 여기서 다 죽여주고 여기서 어 어 싹 싹 저거 말고도 더 죽였어 이거 진짜 어 여러분 여러분 눌러주세요 이거 마무리 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천국 패스였어 어 우리 랭크 나왔어요 아 꼬병님 아 그리고 저희 드디어 야 우리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해냈네 우리 반타자가 됐어 진짜 와 진짜 이거 정말 이거 진짜 초반분이기 초반분이기 초반분이 오전 오전 1승 4패였는데 아 오승 5패를 만들어내네요 42 하 42면 얼마나 되는거야 아 아 40점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은거야 모르지 여러분 이거 높을수록 좋은건가요 네 저 44점 눈님 46점 게임클리 45점 어떻게봐 어떻게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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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하나하나 다 보고있어요 프로필 어디서 44점 아 프로필 어떻게 보는거야 소셜에서 야 야 내가 제일 높아 내가 내가 제일 높아 아 잠깐만 이거 프로필 어디서 보는거야 오른쪽 위에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 아 사람 사람을 클릭하셔야 돼 오른쪽 위에서 아 그러네 44점 오케이 내가 두번째야 근데 이게 높을수록 좋은건가요 여러분들 아 1점부터 100점까지 높을수록 좋은거래 당연하지 아 4점 오케이 내가 2위야 내가 2위 내가 꼴찌인가 꼴찌 병뚜껑 뒤집고 엎드려빠쳐 하하하하하 여보세요 지금 방금 하이라이터 누가 뽑았으니까 방금 그건 다 우리가 희생해서 뽑은거 아닙니까 그래 라인이 좀 막아준거잖아 그래 그건 인정합니다 솔직히 그거는 인정해야지 어 그건 인정합니다 솔직히 방금은 벵츠님 뽑아줬어야 됐는데 우리가 우리가 다 밥상 올려준거 아닙니까 일단 저것도 떴으니까 파찌도 떴으니까 아 그래도 나는 오늘 오전 아니 10전 5승 5패한것만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진짜로 아 우리 크루분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유튜브 삭제될뻔했습니다 하하하하하 오늘 공칠뻔했네 오늘 유튜브 영상 삭제될뻔했습니다 진짜 우리 경쟁조 안한걸로 할 뻔했어 그니까 열파나면서 치유를 8만원 했네 그리고 다행히 그 이긴것들 중에 꽤 재미있게 이긴것들이 많아서 어 맞아맞아 맞아맞아 뽑을만하게 뽑을만하게 몇개 남아 지바도 그렇고 아까 그 아 맞아 디바 하이패스 디바 아 진짜 그 라인하르트 교차하는 순간 약간 호빵맨 된 느낌? 어 디바 아까 누가 뭐라그랬지 소년 뭐라그랬지 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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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그랬지 걸그룹전략이라고 그랬나 어 걸그룹 아 우리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는데 우리 하이패스 말고 또 뭐 있었는데 둘이 퍼레이드 아 퍼레이드 퍼레이드 어 경쟁전 한번 해봅시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참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얼른 다 쉬시고 어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카이프 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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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업로드는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